4K UHD 해상도의 고품질 비디오와 HVC 비디오 코덱 지원 및 통신망을 통한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TS 3.0 표준 전송 프로토콜에는 대쉬 라우트와 MMT 두 가지가 있으며 우리 회사는 MPEG 표준화에서 개발된 IP 기반의 저지연 미디어 전송 기술인 MMT의 핵심 기술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MMT 기술을 OTT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MMT 표준으로 확장하였고 T-Live Streaming이라는 SK텔레콤의 독자적인 기술로 옥수수를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